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을 오늘 맞았습니다 모더나를 맞았어요 근데 원래 화이자를 좀 맞고 싶었거든요 왜 화이자를 맞고 싶었냐면 그냥 어쩔티비 화이자를 이제 맞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예약을 하면 백신이 그냥 정해지더라고 모더나로 그냥 정해지더라고 바꿀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그냥 잔여 백신으로 맞으면 바꿔진다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모더나로 맞았어요 지금 이제 부스터샷을 맞는 분들은 이제 초반에 맞으셨던 어르신들이 1,2차까지 다 빨리 맞으신 분들이 부스터샷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얀센 백신 맞으신 예비군이나 민방위, 군복무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얀센 맞고 쭉 지내다가 원래 그 당시에 사실 그거 있었어 지금이야 백신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할 때 가서 맞고 잔여 백신 맞을 수 있었잖아 근데 나 때는 나 때는 이랬고 웃기네 먼 년전도 아니고 그 당시에 얀센 백신 막 들어오고 이랬 때는요 백신이 부족했어 알지 기억나죠 백신이 약간 초반 마스크 부족한 것처럼 약간 한편으로는 백신도 없는데 한편으로는 맞아도 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 괜찮은 거야?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었거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한 게 얀센? 어? 맞을 수 있을 때 맞자 백신은 무조건 맞을 수 있을 때 맞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어쨌든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좀 있는 곳으로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게임 캐스트다 보니까 물론 이제 선수나 뭐 관중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스탭들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조건 맞자 그리고 셋째 얀센은 한방이다 한방 1차 2차가 없다 사실은 그게 제일 컸어 한번만 맞으면 된다는 게 좀 컸어 화이자나 모더나는 1차 2차를 나눠서 맞아야 되는데 한방만 맞으면 된다 얀센 그 예약하는 날 있죠 바로 예약 당일 첫날 바로 예약해서 바로 되게 빠를 그래가지고 얀센 맞았는데 그때 맞고 후유증이 좀 있었어요 낮에 맞았는데 그날 밤부터 열이 막 나기 시작하고 뭐 막 죽을 뜻이 아니었는데 그냥 감기 몸살 좀 심한 감기에 걸린 것처럼 밤에 시작돼 가지고 그때 약 먹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도 조금 아파서 약 먹고 자고 해가지고 한 하루 정도 좀 아프다가 싹 나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근데 이제 보니까 뭐 뉴스 기사가 그때 떴는데 얀센이랑 뭘 맞으면 가장 뭐 항체 생성이 많이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막 나온 게 있었거든 얀센 얀센이 제일 별로고 얀센 화이자가 그 다음 그 다음 얀센 모더나가 뭐 항체 생성이 제일 잘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 나도 그냥 이유를 찾은 거지 사실 조절할 순 없어 백신을 골라맞을 수 없거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애가 찾아봤더니 얀센 모더나가 제일 항체 생성이 많이 된다 사실 모르지 난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오늘 맞으러 갔는데 저는 아침 9시에 일찍 예약을 해서 마침 오늘 내일 또 어차피 베드라지 카트라이더 집에서 하는 거고 어디 아파도 그냥 약 먹고 하면 되니까 맞으러 갔는데 부스터 샷은 어 이게 차이가 좀 있더라 얀센은 맞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묵직한 느낌이 들거든요 주사를 좀 길게 놔 쭉 미는 느낌이야 그래서 뭐가 몸에 쓱 들어온다 어 묵직한데 이렇게 느낌이 있거든 팔이 야 뭔가 센 게 온다잉 이런 느낌이 들거든 일단 부스터 샷이 제가 알기로는 일반 그 접종보다 부스터기 때문에 용량이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막 얘기 상담하고 진료받고 자 모더나 뭐 몇 그렇게 용량 말이죠 이제 접종하겠습니다 네 하고 팔을 딱 걷었는데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어 어 아 다 끝났나? 티도 안나 모르겠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톡 건딘 것 같아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맞고 왔습니다 팔이 지금 뭐 뻐근하긴 한데 후유증도 모르겠어 이제 뭐 아플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뭐 없어요 그냥 근육통 살짝 뭐 약간 뭐 아픈 거 지금까지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뽀로로 아직도 안 뗐습니다 예 뽀로로 밴드 그래 아주 저는 이제 얀센과 모더나의 콜라보레이션이 주입된 스트롱맨이 됐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이걸 맞는다고 해서 안 걸리진 않지 완전히 안 걸리진 않는데 그래도 믿어요 어쨌든 부스터샷까지 맞으면 그래도 중증으로 갈 확률이나 감염될 확률이 조금은 적다고 적어진다고 하니까 안 맞은 것보다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요즘에 뭐 여러가지 또 논란들이 있고 이런데 어쨌든 전문가들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방법은 없다 그냥 백신 계속 추가접종 하는 거 외에는 사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부작용이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안 맞을 순 없으니까 사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게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게임 캐스터다 보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어디서 코로나 걸렸어 그래서 일하러 가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전파되가지고 검사 받고 이래야 돼 근데 보니까 얘 백신 미접종자야 내가 얼마나 민폐야 되게 민폐잖아 차라리 나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 돌파감염 돼가지고 걸린거면 할 말이라도 있지 저 부스터샷까지 맞은건데 걸린거에요 이러면 할 말이라도 있잖아 억울하기라도 하지 근데 미접종자인데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는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뭐 그런게 있어 사실 내가 보기에는 다들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좀 크지 않을까 사회적 분위기가 이게 마치 약간 다른 사람한테 민폐다 약간 요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방어하면서 얘기했지만 코로나 라는게 사실 뭐 사람 가려가면서 걸리는건 아니고 그리고 뭐 막말로 지금 여러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뭐 하고 있지만 마스크는 다 쓰고 다니고 지킬건 다 지키지만 어쩔 수 없이 또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 물론 반대로 이번에 오미크론 목사님처럼 거짓말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만 그게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걸릴 수 있거든 예를 들면은 진짜 막 대놓고 마스크 안 쓰고 막 돌아다니고 뭐 사람 많은데 일부러 가고 그리고 증상 있는데 그냥 에 감기겠지 막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건 당연히 잘못된건데 1차 2차 다 맞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돌파감염은 걸렸어 근데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아유 저 사람 걸려가지고 나까지 자가격리 이런 분위기는 안됐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거는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거거든 돌파감염이라는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좀 환기가 돼야 된다 이게 걸리는게 죄가 아니거든 시킨거 말 안듣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은 욕먹고 벌금도 때리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게 맞는데 지키고 다 지켰는데 걸린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미워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결론은 뭐다? 저는 부스샷까지 맞았다 뭔가 든든하죠? 예 든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아 몰라 사실 바뀐건 없는데 그냥 든든해 어 스트롱이 된거 같아 그런느낌 없어? 약간 그런거 있잖아 든든하잖아 괜히 사람이 어 든든해져 그저 그저